나는 YCN 기자다, 진행을 맡은 YCN 유림방송 MC 김보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경기 여주지역 주재기자이신 길병호 기자님께 오늘 YCN 유림방송 기자가 되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경기 여주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주향교를 비롯해서 우암 송시열 선생을 배양한 대로사, 즉 지금의 강한서원과 능으로서는 세종대왕릉과 효종의 효능이 있죠. 여러 유적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몇 끼 먹고 있는 쌀이 굉장히 유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유림에서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고장이기도 하죠. 이 시간에 YCN 유림방송 기자로 여주지역에 활동 중이신 길병호 기자님을 모시고 지역의 활동 상황과 앞으로 유림의 활동 등 관련된 몇 가지의 질의대담 방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죠.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임 씨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길병호 기자입니다. 저는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여주향경에서 장의의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 관내의 초중고를 학교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맡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제 자랑 같지만 한자실력급수 1급을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전 바르게살기 여주군협의회 협의회장을 지난 그런 정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시고 또 한자 1급, 글씨도 그럼 굉장히 잘 쓰시겠어요? 글씨 잘 못 씁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병호 기자님은 고려의 사문이신 야은길재 선생의 후손으로서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하실 것 같은데요. 선조의 신 야은길재 선생은 학문으로는 폰정몽주 선생, 그리고 야은길재 선생, 또 김숙자 선생, 김종직 선생, 김괭필 선생, 또 조광조 선생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유학사의 전통을 계승하셨던 분이신데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조님, 야은 선생님 얘기만 나오면 저는 이렇게 위축이 됩니다. 물론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그 불사이군의 대척 같은 충절을 제가 19대 후손 입장에서 계승 못하고 또 기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자책감을 가지고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주에 야은 선생 후손이 산대는 사실을 우리 길문들 외에는 잘 모르고 계세요. 여주에서 세거를 하신 저한테 15대 할아버지가 야은 선생의 고손입니다. 여섯 분의 고손이 계셨는데, 그중에 막내 고손, 효손이라고 하죠. 높을 꽃자를 후손은 쓰지 않습니다. 효손이 여주로 낙향을 하셔서 제가 15대를 여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려 사문 말씀하셨다시피, 홍은 정몽주 선생님, 목은 이색 선생님, 야은 길재 선생님 이렇게 해서 고려의 사문이라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시절부터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훌륭한 조상을 제가 모시고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지만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도 또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YCN 유림방송 주제기자로서 여주시잖아요. 여주의 자랑거리, 또 특허된 지역의 축제도 있고요. 사업도 있으실 텐데, 대로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여주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자랑거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히 여주 소개 겸 현실을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여주는 고대 국가에서는 백제의 요충기였었어요. 그랬다가 고구려 475년, 서기 475년, 고구려 시대에는 고울레근년이라는 그런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1401년 조선 태종 1년에는 영부로 승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정 32년, 1895년도인데, 그때는 여주군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년 얘기인데, 2013년이면 한 8년, 7, 8년 됐는데, 그때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여주 대략적인 연역이고, 아까 임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주의 자랑거리 행사나 이런 걸 말씀드린다면, 태백산 검용소에서 한강이 발언을 합니다. 발언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보면, 그 발언을 해서 여주의 중심부를, 거의 백여리, 39km를 흘리고 있어요. 동에서 북서쪽, 양평쪽으로. 그게 아주 기름지죠. 토양이 기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상미였던 자챗살도 유명하고, 또 어떠한 작물을 심어도 잘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조량이 풍부하고, 또 수량이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양이 비옥하고, 그래서 고구마, 또 땅콩, 또 욕을 내는 인삼도 그렇게 많이들 심으시고, 또 잘 된다고 농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행사는 매년 가을에 오곡나로 축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역사를 지닌 도자기 축제, 실익사 그쪽에서 하는 도자기 축제가 또 유명하죠. 문화의 고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주는 국보가 고달사지의 승탑이 국보 4호입니다. 국보 4호 한 점이 있고, 보물이 18점이 있어요. 실력사 조사당도 그중에 한 18점 중에 들어가고, 또 도지적 문화재가 42점이나 됩니다. 또 향토 유적이 20점. 이래서 아주 그 문라 유적은 여주가 자랑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러네요. 감지어서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이 문화재가 세 번째로 많답니다, 우리 여주가. 그리고 또 하나 자랑거리가 있네요. 왜냐하면 여주는 왕비의 고장이에요. 네, 그렇죠. 저도 얘기 많이 들어봐서요. 조선시대의 왕비가 38분인가 계셨는데, 그중에 8분이 여주수신 왕비십니다. 왕비는 왕후, 그렇죠. 그래서 미녀의 고장이고, 어떻게 잘 표현하면 외척이 강한 그런 고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또 말씀을 드릴까요?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한글을 창제하신 4대 임금이신 세종대왕이 영릉에 계시지 않습니까? 영릉은 당초에는 서초구 헐릉에 계셨댔어요. 그랬다가 한 20년, 19년 후에 여주로 천장을 했죠. 이장을 해드렸죠. 그래서 소원하고 심씨하고 합장하는 합장릉입니다. 그래서 풍수가들이 흔히 얘기가 영릉가 100년이라고 해서 영릉 때문에 이시왕조가 100년을 연장이 됐다. 그렇게 해서 아주 명당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7대 임금이신 효종임금, 같이 바로 영릉이에요. 그런데 편안할 영자의 영릉입니다. 또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영릉은 꽃뿌리 영자의 영릉이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복림대군 시절에 8년간 볼보로 잡혀가 계셨지 않습니까? 청나라로. 결국 북벌 정책을 아주 상당히 염원을 하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 문신이셨던 원두표, 병조판서를 지내신 원두표 선생, 또 훈련대장이셨던 이완 선생, 또 그 당시 복림대군 시절에 스승이 주셨던 우암 송시열 선생님 사당이 대로사가 여주에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자랑을 더 하겠습니다. 명성왕후,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명성왕후 생가가 여주에 있는데 명성왕후께서 8살까지 여주에서 사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 임금한테 16살에 왕비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도 명성왕후 생가 유적지에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관광을 하고 또 교육의 장소로도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요정도로 자랑을 마칠게요. 뭐 자랑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또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 또한 여주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 기자님께서는 여주 지역사회에서 맡고 계시는 일이 혹시 많으실 텐데 그중에도 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별로 뭐 그렇게 못난 사람이 그렇게 맡고 있는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여주향교회에서 장의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관내 초중고등학교 인성교육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여주향교회 재산관리 우연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고 또 존경받으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천만 유림의 수건 사업이었던 YCN 유림 방송국의 개국과 또 우리 유림사회 유대관계에 관해서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2020년도 8월 27일 날 이제 YCN 유림 방송을 개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림 방송과 또 유림 사회의 유대관계를 이제 좀 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말씀을 해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림이 천만 유림이다. 그렇게 흔히들 말씀들 하시죠. 천만이라는 유림은 우리나라 5,500만 인구를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비중이 큰 그런 집단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유림하면 닮고 싶은 선비로 그렇게 자리매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는 근저에 와서는 사회적인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유림이 지향하는 바가 땅에 떨어진 그런 인성이 정립이 안 돼 있고 그때 우리가 옛날 얘기를 꺼내서 옛날 얘기를 강조해서 옛날 방식대로 살아라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기본은 있겠죠. 그게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이 바로 서야만 결국은 사회도 바로 서고 국가도 바로 서는 겁니다. 유림 방송이 개국이 돼서 활동을 하시는데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신다면 우리 유림과의 유대관계가 잘 정립이 돼서 명실공이 아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방송국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유림들이 유림 한 분 한 분이다. 유림 방송이 KT 채널 240번인 줄 모르는 분들이 아직은 많이 계십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240번 채널을 한번 돌려봐라. 이래고 권유를 해드리는데 우리가 방송국뿐만 아니고 각 그 향교나 서원에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홍보가 잘 돼서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좋은 프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림방송 기자로서 유림방송에 관한 본인의 각오한 말씀과 또 유림방송이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인류문화에 기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유림방송의 슬로건이 세계 문화의 중심이거든요. 그 슬로건에 맞게 우리 유림방송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실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산동성 곡부시에 있는 공자님 사당을 방문을 했습니다. 관광차 간 것은 아니고 저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넷이 일부러 공자님 사당 몇 자죠. 공자 멸을 방문했는데 사실은 중국이 1966년서부터 76년도 거의 10여 년 동안에 문화다의 혁명을 하면서 공자 사상이 아주 말살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참혹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로건이 우리 YCN 유림방송의 슬로건이 세계 문화의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유림의 중심 또 발상지가 결국은 공자님으로부터 비롯이 됐다고 보면 중국에서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는 한국에 와서 석전을 배워야 갈 석전 대제를 배워야 갈 정도로 잊혀진 공자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자 멸을 방문하고 참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중국에도 상당히 복원을 하고 또 공자님 사상을 고치시키려고 노력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제 각오는, 제 기자로서의 각오는 올해 신축년 소티회 아닙니까? 소에 대해서 우리가 우모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걸음이 뚜벅뚜벅뚜벅 느리죠. 그렇지만 착실하게 천리를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림방송이 개국을 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꾸준하게 우리 세계화의 목표를 향해서 가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소 얘기 한 마라 한 구절 더 사자성어를 말씀을 드린다면 석전 경우라는 얘기가 들여 보셨을 거예요. 돌밭, 자갈밭을 가는 소다. 아주 지금 유림방송이 개국을 하면서 시설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장비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소가 돌, 자갈밭을 가는 그런 각오로 차근차근이 인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나아가면은 머지않아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못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요. 향교가 234개고요. 또 서원이 한 700, 8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유리민구가 천만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 그럼 그중에 천만이 유리민이라면 이 사회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근간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림의 자세는 변화함을 추구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유림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기자 입장에서 조언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성인 군자도 세속을 따르렸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능한 군자라도 성인이라도 그 시대의 시대에 맞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유림이 구태의연하게 옛날 얘기만 하고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 너들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 요새 흔히들 얘기하는 꼬장을 부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유림이 한 사람이지만 또 인성교육을 학생들을 상대로 가서 하는 강사의 입장이지만 변한 시대에 같이 변해줘야 됩니다. 온고의 지신이라고 옛날 것을 거울을 삼때 현 시대에 맞는 방법을 택해야 돼요. 이를 구체적으로 들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조언을 스스로 저한테 하겠습니다. 남한테 할 수 있는 조언도 없어요. 제 스스로 겸손하고 남을 공경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사회가 명랑해집니다. 남을 헛듣고 자기가 남을 딛고 일어서라고 들다 보면 결국은 거기서 불상사가 일어나고 싸움이 나는 겁니다. 물론 옳고 그름은 분명히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에 맞는 유림이 되자 시대에 적응하는 유림이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하실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는 것도 없고 강조할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결국은 유림은 성균관이다. 또 성균관은 유림이다. 또 성균관은 향교고 서원이고 사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가 돼서 밀접한 그런 유대관계를 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해야지 명실공위 유림들의 어떤 대표 방송이 될 수가 있지 다 자기 주장 강하고 또 자기들 각자 각자의 어떤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유림이 합리성을 추구해야 되는 건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공통점이 찾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그 유대는 성균관과의 유대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화합이 최고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YCN 유림 방송에서 특방을 편성할 만한 이슈로 우리 유림 사회에 던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실까 하는데요. 오늘 먼 길을 받아앉고 달려와 주신 길병호 기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주에서 오신 길병호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